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이거예요. 섹스 어필. 뭐? 이 세 가지가 제일 인기 많거든요. 섹스 어필 오르가즘 패션들. 이름이 뭐 이러냐. 아 그게 뭔데? 학교 유치원? 유치원. 유치원. 유치원에서 놀리는. 놀림 당하는. 대박이다 이거 하나로 브레이먼. 아! 와! 이렇게 하는 느낌 봐 이렇게. 시작 속에서. 썰으킹하는. 엑시. 여러분의 마음은 이다. 블랙! 블랙! 안 했어! 안 했어! 완전 블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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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했어! 안 했어! 완전 블랙! 아 씨! 눌러줘 블랙! 뭐예요? 수빈은 성공적인 여성처럼 보입니다. 소정은 비서처럼 보였다. 왓? 연점이죠? 연점이죠? 이거 놓쳤을 것 같네요. 연점이죠? 엑시힌! 연점이죠? 연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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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점 연점이 세븐 오늘은 워이 세븐 세븐 오버나이트 오버나이트 오버나이트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몸으로 말해요 하는 것처럼 그림으로 말해요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그림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고 맞추고 하면 돼 은서야 나 안 보고 싶었어? 아니 지금 여기서 왜 연애질이야?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가 있을 때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제가 그 녹화물 신고 있다는 건 오해예요 어 귀여워 가르치다 가르치다 조금 더 높은 걸 방금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 먼저 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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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맞네예요 아 이거 초반에 들리는 딸깍 막 이렇게 이치 이치 비디오 이렇게 들어가서 테이프 들어가서 맞아 맞아 체크 가도 돼 어 어떡해 이거 어 고양이 같아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하지 마요 왜 저래 이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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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성절까지 한 것 같아 나 같이 같이 해 설화 가자 설화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어떡해 아 어떡해 오케이 내 음악 나온다 오우 느낌 있다 아 느낌 있다 아 느낌 있다 보나 보나가 보나가 야 보나가 진짜 어떡하냐 멜로디 생각하면서 그래 이거 첫 편집이 될 수도 있어 아직도 여기 눕고 싶어서 아아 오늘 춤이 잘 안 되니까 우와 아 잘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네 귀여워 야 야 야 야 야 나 다음 시간은 못 찍고 세 번째 다시 만나도 스무세달의 핸드폰 백블리였어 다시 만나고 우주소녀로 데뷔를 하였어 이게 바로 동부채라는 건가 봐요 여러분 저 생각 보니까 행복하다 저는 저의 우주소녀 앨범 제작비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랄라 샤라랄랄랄랄라 샤라랄랄랄랄랄랄랄랄 샤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샤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둘 다 형님 머리정개 해주세요 제가 바로 주주언니에요 너는 내 댄스링 제발 그 친구만 아니면 좋겠다 윤다영만 아니기를 윤다영 나왔나? 나 무서워 이거 잠깐만 짠 거 아니지? 이거 진짜 짠 거 아니에요? 이럴 수가 없어 나 그냥 여기서 살까? 나는 표류돼 있어야겠다 저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하... 주소요? 주소예요? 아아아아!! 아아아아!!!! 아아아아!!!! 이런 걸, 이런 걸 샀어요 보이는 거 다 사놨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을까요? 약간, 언니 두꺼 조용히 있죠? 좋아하지 괜찮은 거 같아, 괜찮은 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